특별한 하루, 젊고 재능 있는 가수 김다현은 매우 의미 있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에 참여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아티스트와 열정적인 팬들 간의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에서 김다현은 한 운 좋은 팬의 집을 깜짝 방문했는데, 이는 그 팬뿐만 아니라 김다현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.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김다현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직원으로 변장하여 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. 그녀는 간단한 복장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전혀 정체를 모르는 팬과 그녀의 남편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. 집에 도착한 후 프로그램 제작진은 팬과 남편에게 김다현에 대한 애정에 대해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. 그동안 김다현은 인터뷰를 지켜보며 팬이 전하는 진솔한 감정과 자신에게 쏟아지는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인터뷰가 평범하게 진행된 후 김다현은 갑작스럽게 마스크를 벗고 팬과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왔습니다. 익숙하면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에 팬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. 팬은 미소를 지으며 감동적인 표정을 지었고 그 순간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영원히 기억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. 팬의 남편은 김다현에게 아내가 몇 년 전 겪은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. 2년 전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김다현의 사랑스러움과 음악이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. 그녀는 김다현의 노래 덕분에 점점 삶의 즐거움을 되찾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며 정신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. 김다현은 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. 그녀는 자신을 향한 팬의 사랑과 지지를 깊이 느꼈습니다. 특히 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김다현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. 그 사진은 팬이 김다현의 콘서트에 참석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. 그 사진은 팬이 얼마나 진심으로 김다현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고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강한 연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. 김다현은 자신이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팬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습니다. 음악은 오래전부터 정신적인 치유제이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. 이 팬의 경우는 김다현의 음악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.